존경하는 우리 윤춘 고모님을 모십니다 백방팔팔에 물새가 불어 이 돈이 날아가니 내 날이 오는 것 저랑 사벌다 이 영혼의 품질이 났나와 깊게 흐르게 흐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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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멈추는 가슴이니까 한 번 더 금방 쉬세요 그새 이 명을 오늘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새 이 명을 고생하고 흐르렁 아 아 도 라 아 또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